우리 어떻게 성공한거같아 우리 어떻게 성공한거같아 오스 베이비 아 러브유 계속 그쪽으로 정립하고 그렇지 왜이래 왜이래 비슷했어 예준이하고 비슷했죠 아 이거 야야야야 다들 골반 아 에이 친구집 안가면 안 돼? 거기 다른 토끼도 있잖아 잘한다 잘한다 역시 우리 리더 무대를 잘 입어놓으셨다 얼마든지 하죠 저는 이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매력 어필 잘 받고요 근데 오늘 먹은 메뉴로 프리스타일 랩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츠고 에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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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바빠 걸음 봐봤지 맛있었지 깨깨깨 밥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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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 사랑 그 영원한 약속들을 그 영원한 약속들을 너 주어간다 그 축하 오우 잘하는데 빨리 방송하고 온다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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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자가 굉장히 느리지 아 이게 잘 안먹네요 라이브 안먹는다고 왜 이렇게 안먹어 아 이거 렉이 좀 심하다 타배가 잘 안된다고 오깨 진짜 귀엽다 플리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가상태 reported 많으신 많아 이외 고음 이외 따뜻한 еп 저 다시 고음 한 번 해볼게요 고음 뭐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? 베이스가 정말 좋아 제 파트 한 번 카 어..노아형 음 노라이는 아니지만 사랑해요 음 우리 겸둥이 막내로서 팀을 잘 미끄러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나는 봉구를 보자 우리 안무가 은호 네 항상 안무 해주느라 너무 고생이 많아 감사합니다 어 입술에도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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